맞아! 언니는 아이돌 작사하더라잖아. 아, 근데 안 한 지 좀 됐지. 안 한 지 좀 됐어. 근데 MORE AND MORE 그때 작사한 거. 응. 나 진짜 너무 놀랐어. 궁금한 게 있다, 언니. MORE AND MORE 좀 쏠쏠했어? 짭짤했지. 아, 너무 좋았지. 진짜? 아직까지도 계속. 난 아직도 JYP 회사 있는 쪽으로 덜 해. 아니.